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4회 일반계기사 제1과목 재료역학 문제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20cm 곱하기 10cm 20cm 곱하기 10cm 단면을 갖고 양단이 회전단으로 된 부재가 장주죠? 기둥입니다. 중심축 방향으로 압축력 P가 작용하고 있을 때 장주의 길이가 2m라면 장주의 길이가 2m라면 세장비를 구하라. 란다는 약 얼마겠느냐? 란다는 K분의 L로 표현이 되죠? K분의 L로 표현이 되니까 K, 회전반경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회전반경은 루트 A분의 IG로 들어갑니다. IGX, IGX가 있고 IGY가 있는데 이때 IGX, IGY 중에서 작은 값, 작은 값을 대입을 시켜줘야 되죠. 12분의 B, H제곱이 작죠? B, H제곱이 작아요. H가 10cm고 B가 20cm입니다. 그래서 12분의 BH3승을 면적으로 나누죠. BH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B하고 H가 하나씩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트 10이 4, 3, 10이니까 2루트 3분의 H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회전반경을 구해요. 2루트 3분의 H 10cm 10cm 해서 회전반경 K값 란다는 K분의 L이에요. K분의 L이 되니까 회전반경 Kcm로 구했죠? L이 2m입니다. 200cm 해서 계산해주면 회전반경 란다값 나오겠죠? 69.2가 나옵니다. 69.2, 69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1번의 답은 2번 쇠장비 구하는 문제고요. 2번 문제 봅니다. 그림과 같이 지름이 10cm인 원형 단면 끝단에 지름이 10cm인 원형 단면 끝단에 36kN의 하중을 가하고 동시에 1.8kN의 비틀린 모멘트를 작용시킬 때 고정단에 생기는 최대 전달 능력은 얼마냐? 그랬어요. 부재 끝단에 가해지는 36kN에 의해서는 굽힌 모멘트가 발생이 되죠. P 곱하기 R 굽힌 모멘트가 발생이 되고요. 비틀린 모멘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최대 전달 능력은 타우 1, 루트 단면기에서 Z분의 상당 비틀린 모멘트로 해서 풀어주면 돼요. 굽힌 모멘트부터 구해줘야 돼요. 굽힌 모멘트는 3.6kN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L 100cm가 되죠. 100cm 100cm 1m 이렇게 보겠습니다. 뉴턴메타 비틀린 모멘트는 1.8 곱하기 10의 3승 뉴턴메타 그렇게 주어졌고요. 상당 비틀린 모멘트는 루트 굽힌 모멘트 제곱 플러스 비틀린 모멘트 제곱 이렇게 아니면 이제 굽힌 목력 구해요. 굽힌 목력 시그마 B는 단면 개수분의 굽힌 모멘트 그리고 전달 능력 구하죠. 비틀린 전달 능력 극단면 개수 ZP분의 극단면 개수고 ZP분의 비틀린 모멘트를 해서 구해요. 구해서 최대 전달 능력은 타워 맥시마 루트 2분의 시그마 B의 제곱 플러스 전달 능력 타워의 제곱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극단면 개수 ZP분의 상당 비틀린 모멘트로 풀어줘도 되고 이렇게 지금 이제 상당 비틀린 모멘트 구해서 풀겠다라는 것이죠. ZP는 16분의 파이 D 3승입니다. D가 10cm니까 0.1m mm로 표현하면 100mm가 되겠죠. 10cm 100mm의 3승 분의 상당 비틀린 모멘트를 계산해줘요. 그럼 뉴턴 메타로 계산이 된 건데 상당 비틀린 모멘트를 뉴턴 메타로 계산해서 곱하기 10의 3승에서 뉴턴 밀리미터로 고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해서 메가파스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20.47 메가파스칼 20.5 정도 나온다는 거죠. 20.5 정도 나오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2번은 답이 2번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지름이 25mm고 길이가 6m인 강봉 양쪽 단에 100kN의 인장력이 가하여 6mm가 늘어났다. 그랬어요. 이때 응력과 변형률은 얼마냐. 응력 시그마는 a분의 p 변형률 입실로는 l분의 델타로 해서 풀어주면 되죠. 응력 시그마는 a는 원입니다. 4분의 파이 곱하기 25mm 25의 제곱 하중은 100kN 곱하기 10의 3승 뉴턴으로 대입을 시켜주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떨어져서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고 변형률 입실로는 원래 길이가 6m입니다. 6m 6 곱하기 10의 3승 밀리미터 델타는 6mm죠. 6mm에서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변형률은 단위가 없습니다. 무차원이죠. 그래서 시그마를 계산하면 시그마는 203.7 메가파스칼 203.7 메가파스칼 변형률 입실로는 0.061 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 시그마는 203.7 메가파스칼 변형률 입실로는 0.001 로 나옵니다.